아, 오케이. Hello, 터넬상의 친언니입니다. 이름말은? 이현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청양학생부 MT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였는데 오늘은 어디 멀리 가지 않고요. 오늘 뭐하기로 했어요? 영화보고 영화보고 볼링치고 쇼핑하고 장보고 놀고 놀고 그치, 방수동 교회 교육관으로 넘어가서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게임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그 영상 들어볼 테니 한 번 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자, 우리가 오늘 보기란 영화가 뭐죠? 이스트맨입니다. 근데 야 15세가 만 15세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저 근데 15세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아무튼 간에 저희는 시키맨을 보러 왔습니다. 재밌게 볼게요. 윤석이만 있는 길이 있는 일이 아니고요. 여기 저희 청양학생분들이 저기 어딘가 있는데 다들 쪼끄럴 거 같아서 윤석이는 프로잖아, 그렇지? 아니요. 그래서 윤석이랑만 찍어주세요. 저희는 이제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양학생분들이 있습니다. 인사 한 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영화보고 나올게요. 바이바이. 바잉. 아 이쁘다. 뭐 하셨죠? 원장님 카메라 막... 카라멜 먹자. 나는... 너 뭐 먹는데? 난 카라멜. 섞어 먹자. 반반? 어. 카라멜이... 카라멜이랑 어니언 먹자. 카라멜이랑 어니언. 어떻게 생각해, 민아? 그래 카라멜이랑 어니언 하자. 이렇게? 어. 야 근데 요즘 이렇게 되어있냐? 처음 봤어. 난 콜라. 너 이런 것도 잘 다루네, 윤석? 이승도 있어요. 그럼? 동현이 콜라 안 먹죠? 나? 사이다 먹을 거야. 그거 동현이 먹으세요. 아, 너가 사줘. 아직 돈 없어요. 엄마 카드예요. 엄마 카드는 원래 막 긁는 거야. 원래 엄마 카드는 막 긁는 거야.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진짜... 진짜 막 긁는 거야? 난 몰라. 정립까지 알뜰하게. 완료. 2시간 후... 네. 저희는 지금 영화를 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혜근이. 여기 이혜근이 있어요. 이혜근. 자, 볼링장 저기요. 자, 저희는 영화를 보고 나왔고요. 네. 이제 볼링을 치러 갑니다. 홍홍아, 일로 와봐. 뭐야? 너 볼링 잘 쳐? 한번도 안 쳐. 한번도 안 쳐 봤어? 우와, 찌질이가 여기 있었네. 어? 전사님이 볼링 한 번 가르쳐? 어? 아니요. 아니요? 내가 195 치고 전사님이 103. 야, 뻥 치지 마. 어디서 뻥만 늘어가지고. 내가 155야. 자, 저희는 볼링을 치러 갑니다. 저 실력을 촉촉히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와아아아! 야, 뼈야. 야, 라, 뼈야. 베이씨. 여기. 오오오. 크게 안좋으시네요? 그냥 크게 안좋으시네, 형님들이. 세영 화이팅! 세영 화이팅! 세영 화이팅! 세영 화이팅! 세영 화이팅! 아..이런거 다했다! 할 수 있다, 윤윤석! 아까맞어요! 아까맞어요! 승희가 선수! 라이스! 승희가 선수! 승희가 선수! 이라고 있으니 참기름이 여기까지! 승희가 선수! 승희는 다른 서비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맞다! 오! 맞다! 오! 오! 저희가 접수 음료 샀습니다. 잘 되세요. 이번 반은 이길게요. 파이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이겼습니다. 이은성 씨 아주 잘하셨어요. 이기는 잘했네요. 잘했습니다. 저희는 볼링을 이겼기 때문에 식사 후에 치우는 거에 면제가 됐습니다. 이제 장 보러 갈게요. 자, 저희는 장을 보러 왔습니다. 양채 코트 많이 안 먹어요, 다들. 내가 깬이 좋아하는 거 어떤 거 알아? 모르잖아. 깬이 그게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하나면 충분해. 깬이 그거 하나로 충분하다고? 근데 가격이 비잖아요. 가격에 가격해? 네. 양이 더 많아지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램을 봐. 그램을 봐. 한 평생이 지난 후. 우리 진짜 잘 찍어야 돼. 우라 집사인의 삼겼맛과 연이 jeg용하여 김치씨가 Aeropoli 통과 연이 대단하시기 속으로 이걸분이 경고의 종이를 연습했다는 뜻으로 예약한 강력한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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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잘 찍고 있죠. 네. 인스타는 어디 있어. 아니 심히는 것 같아. 폰라맨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이렇게 마치고 폰라맨은 이렇게 깔끔해 아 이거 담아 아 이윤성 인정하네 그리고 천 원 하나 담았고 이거 이거 천 원 우리 투어 얼마 있어요? 그걸로 그랬는데 야 이거 지금 완전 каждый 그리고 콜라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트난 거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방금 20,000원 오렌지 스WAZ랑 오렌지 크롬만 한 게 어렸어? 나 콜라는 거야 4400원만 41400원만 딱 2천 원이야 7만 육대 유원효이라고 저는 지금 당수동 저희 교회 교육관에 도착해서 저녁 먹고 이따가 예배를 드려서 그때 전할 말씀을 좀 더 준비하고 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모든 재산과 소주를 하러 왔습니다 귀요 여기는 몇 인분이에요? 인분수로요? 네 인분으로 따지면 25인분에서 30인분 거의 2배인데요 사람의? 시작한 3인분 먹어야겠네 저희 친천부들은 원래 지금 먹어야 해 여기도 더 있어요 빠악 대박 네 오늘은 고객목을 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수님의 주인공을 더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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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은 어디있어요? 네 찬란은 어디있어요? 네 찬란은 어디있어요? 네 찬란은 어디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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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양교회 청년학생부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양교회 청년학생부가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양교회 청년학생부가 교제가 넘치는 청년학생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가 배려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율로 인하여 한 가족으로 묶인 모든 지체들에게 빠짐없이 차별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 또한 온전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거! 동거! 동거지! 동거지! 근데 뭐가 들려요? 근데 몰라 몰라. 아니요. 아니 쿨아 오늘도 observing 게 아니라 또 흐흐흐흐흐 just 오! 아마도?! 옆에다 뭐하는 데? 좇hay한데요. 어어 같은데! 내가 아마 더 예뻐 shaped. 아마 두. 아마 두예요. finalmente 하나 둘 둘야. 아마 두 가! 지금은 차별 2 ...fn 보셔 진화... 푹! 아~~ 지금 품 Attic 제가 주크 봐 오는 게 또 한 명이 제속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거에요? 벌써 네가 주인거지 나는 이대로 왔으면 좋고 왔어요 나는 이대로 왔으면 좋고 왔어요 오늘 내리미와 지금 보고 오실까요? 안녕